한국어 무용 문화지 장애인 이렇게 다루어져서 너무 잘 어울린다 한국어 무용 문화지 장애인 한국어 무용 문화지 장애인 그리고 식품 명인들을 찾아가 체험하는 여러분의 코어컬 쏘드에게 다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인사해 드립니다. 저는 소디엑 씽입니다. 저희는 지금 상과 들판들이 아름답게 펼쳐진 이곳에 왔습니다. 과연 오늘 저희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당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볼까요? 가자 가자. Let's go! Let's go! 초가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한국 전통의 집이거든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이 영화. 드라마? 안녕하세요, 장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소디엑의 답인 씽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쿼워커 제주도무용문화재 8호인 정동벌립장 전순교육사이자 대한민국인 홍양수입니다. 제주도에 경동벌립이라는 게 있어요. 조상님들이 팔라산 중산간에 있는 줄기를 가지고 엮어서 갓처럼 만들어서 일할 때나 가시던 불로부터 얼굴 보호하기도 하고 우산으로도 쓰고 다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에 맞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체험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체험을 하게 될까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사전 받침이나 소품 이렇게 악세사리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 밭이 엄청 넓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우리 중산간 오른자락에 자라야 자연스럽게 자라야 되는데 개발로 인해 가지고 다 멸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데 재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풀 속을 깔꾸로 이렇게 긁다 보면 보물찾기처럼 재치를 하거든요. 이 줄기가 7, 8, 9월에 제일 많이 자라요. 이렇게 이렇게 다듬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딱 잘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가닥 가닥에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한 사례 해서 저 모자 짤 때 하거든요. 아까 얼핏 봤을 때는 색깔이 좀 달랐는데 이런 초가 지붕에나 마당에 나란히 나란히 너러나요. 밤 이슬이랑 비를 맞추면 안 돼요. 햇볕에 이렇게 말리다 보면 자연스러운 갈빛이에요. 줄기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 체험하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궁금하다. 설렌다 막. 지금부터는 정돈 벌립을 한번 체험해 보시겠는데요. 정돈 벌립 팔았다는데 한 두 달 걸리기 때문에 한 두 달 걸려요. 그래서 체험 관계상 단계별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네. 처음에 여덟 개를 가지고 처음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질러주면 이렇게 되죠. 여기는 꼭 눌러진 상태에서 이 아이를 당겨줘야 돼요. 어... 되게 튼튼해 보여요. 다음에는 이 아이 두 개를 가지고 엮는 거예요. 아...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다섯 파퀴를 돌려야 돼요. 이게 이게 첫 단계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세 겹으로 짜야 돼요. 이것도 지금 왼 안에다가 코를 계속 삭이면서 이렇게 넓혀가야 되거든요. 이거 하려고 하면 며칠을 해야... 며칠을 해야... 며칠이나... 며칠이나... 이게 지금 정돈 벌립 중간 지점이고요. 이거는 거의 망이 다 짰어요. 여기서 이제 꺾어요. 꺾어서 바로 작업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렇게... 오 너무 예쁜데요? 지금까지는 이게 정돈 벌립 짜기를 거의 다 했고요. 마무리는 이렇게 마지막에 할 거를 잘 남겨놓고 이제 날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한 바퀴 뺑 돌면 다 이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칼을 가지고 결대로 이렇게 쫙 잘라야 돼요. 한 번에 쫙 잘리면은 폐감이... 네. 자식을 하나 얻은 기분이죠. 다 자르면 이게 이렇게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연고로 써봐도 될까요? 네. 한 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 잘 어울린다. 얘가 또 앞뒤가 있어요. 아우! 잘 어울려요, 형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재료도 귀하다 보니까 그 한지를 가지고 석품을 만들어요. 간단한 목걸이 종류 좀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요. 짜는 건 똑같은 기법으로. 재료만 다를 뿐이지 이제 우리 정돈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법이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1단계 시작하는 거고요. 네. 코삭임을 한 번 가르쳐 드릴게요. 코삭임은 한 곳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과정. 아... 8개 다 코삭이면서 넓혀가는 과정이에요. 한 번 해보시겠어요? 뒤에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꼬아보려면 안 될 것 같아. 네. 몸 올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바퀴 코삭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눠주고... 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이 가마귀 방석하고 이 코삭임 할 때까지가 몇 시간 걸려버리거든요. 이렇게... 코삭임 했으니까 제가 엮는 거는 한 번 엮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아우 잘하시네요. 어우 잘하신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이제부터는 목걸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바위 돌림 할 거예요. 뭔가 꽃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우리의 전통을 관심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결대로 그냥 자르면 돼요. 네.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머리 다른 측으로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 다른... 여기 잡아주시겠어요? 여기 잡으면 하나... 이거요. 하나... 어...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제주도 하면 유명한 관광 명소 같은 데만 갔었었는데 색다른 제주 전통을 즐겨봐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저희가 손재주가 많이 없어 보이지만 생각 오히려 너무 힘들었어요. 자연 그대로 해서 인공적인 재료 없이 공구 몇 개 가지고 모자나 이런 컵 받침대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 신기했고 자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힘들 때마다 빠르게 잘 해주시고 안정감 그런 거 만전. 맞아요. 저희가 안정감 있게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뿌듯한 결과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는 옛날에부터 생계를 위해서 처음에는 이게 정동 벌립이 판매라 그러기보다는 내 생활에 필요해서 각자 만들어서 사용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는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작업하고 있거든요. 작품마다 다르지만 정동 벌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렌즈를 하다 보니까 손도 우리가 구해서 요즘에 한 2, 3개를 한 게 나오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명랑하고 너무 전통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열심히 하려는 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 젊은 새애들도 이렇게 우리의 전통을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해보려는 것 때문에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동 벌립이 체험하러 오셔서 이렇게 만들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처음에는 그냥 좀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체험하면서 이게 좋은 겸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패님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작게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목걸이를 이렇게 껴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껴요. 우리 이제 이거 끼고 음악 방송 출근하면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제주도에 정동 벌립을 만드시는 장인 선생님을 만나보고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다들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은 또 어떤 일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Who's my co-girl? 여러분의 co-girl 소디에게 답인 승입니다. 안녕!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저희가 해외에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선물 받은 이 컵밭칩대와 목걸이를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컵밭칩대와 목걸이가 아니죠. 또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 저희의 친필 사인이 직접 당겼습니다. 받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래 댓글에 시청 소감과 이유를 함께 적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따로 당첨자분을 선정하여서 아래 댓글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디에게 답인 땡입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팝업 촬영 확인해주세요. 안녕!